2024년 9월 26일 목요일 매매 영상입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미래 반도체 매수매도 타점입니다. 미래 반도체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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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엑셀 세라 퓨틱스 매수매도 타점입니다. 미래 반도체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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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세요. 마천도사입니다. 지금 쥐포련 내 집으로 출발하려고 채비가 추고 대기 중입니다. 조금 떨어져 있는 마삼도사님도 상황 보고 부르라고 연락 오네요. 일단 집 문을 나서 보겠습니다. 조금 있다가 다들 봬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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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오샘 매수매도 타점입니다. K-옥션 매수매도 타점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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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가장 잘못한 매매라고 생각합니다. BCNC 매수매도 타점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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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